도담자두입니다. 오늘 24년 7월 25일입니다. 훗무사 자두 끝나고요. 왕자두 끝나고 도담자두 나오거든요.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. 다주지 수영으로 키운 자두입니다. 도담자두입니다. 제가 봄에도 이 밭을 한번 보여드렸거든요. 대가입니다. 대가야. 도담자두 좋아하신분들 여기 사장님한테 한번 사다보이소. 자두가 굵은 건 엄청나게 굴러요. 오늘 첫 출화입니다. 오늘 첫 출화요. 5kg예요. 상자 무게 빼고요. 과일무게만 5kg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 35,000원입니다. 굵은 걸로 해가지고요. 왕특 대가를 해가지고요. 오레케이가 35,000원입니다. 자 여기 사장님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됩니다. 오늘 주문하셔도 택배 가능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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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